그렇다면 고 오칸흠 목사가 꿈꿨던 사랑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교회 건물보다 성도들의 제자화를 원했던 고인의 목회관을 되돌아 봤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대형교회 목회자 세습이 사회 문제화되기도 했던 2003년. 정년을 5년 남겨놓고 오정현 목사에게 담임 목사직을 넘겨 아름다운 세대교체에 본이 됐던 고 오칸흠 목사. 고 오칸흠 목사는 무엇보다 교회의 세속화를 경계했습니다. 때문에 그의 설교는 축복과 평안처럼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아닌 들어야만 하는 날선 메시지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편지에서 강단에서 몇 마디 하는 립서비스는 가증스러운 짓이라며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어주는 목회자가 진정한 주의 종이여 제자라고 강조했듯이 고 오칸흠 목사는 그렇게 목회했습니다. 고 오칸흠 목사가 꿈꿨던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나 많은 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제자 훈련을 교회에 접목시켜 평신도 지도자들을 꾸준히 배출해냈습니다. 동의할 수도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반대할 수도 없었을 새 예배당 건축 고인의 착잡한 심장은 오정현 목사에게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듯 밝히는 생전 발언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위대한 우리 오정현 목사님이 칼을 뺐죠. 그래서 내가 상수를 들고 환영을 했어요. 해보라고.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하도 욕들을 해가지고 지금. 고 오칸흠 목사는 최근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경직 조용기 목사를 제치고 개신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1위로 꼽혔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axe 1위